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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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아. 성경아. 어! 으아악! 형. 괜찮아 말하지 마. 하연이 데리고 갔어요. 차민우. 미안해요. 형. 많이 젖으세요. 알았어. 알았어. 정아. 나 신경 쓰지 말고 박종호 딸 죽여 지금 당장. 저 새끼 저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. 이 새끼. 왜 박종호? 어? 정아가 죽여야지. 이 새끼. 너 때문에! 으이씨! 아 잠깐만. 무슨 짓이야?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. 차민아. 마음이 바뀌었어.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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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인아! 아인아! 아버지! 아리! 아인아 아인아 아인아. 너 이 새끼 우리 운수 건드리면 네 딸도 죽어 알아. 맞구나. 네 아들. 걸면 둘 다 죽어. 고생했네. 아주 잘했어.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 재미있지. 그래 봐야 소용없어.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. 왜 튼튼해. 아빠. 아인아. 아빠. 아빠 이거 진짜 맞지. 이거 맞지. 이건. 아빠는 잘 들었고 마냥. 그동안 무사히 있어서 고마운 거야. 아빠가 이 사람이. 아빠 이걸 야자zi히 알아듬하고. 네 아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